오늘은 어색한 만남 R차와 어드밤과 125cc라는데 이제 막 입문을 했대요 그 어 세대가 같이 탈 건데 이제 바이크 막 입문 하셨나봐 1270s와 125cc 바이크는 지금 미리 나가서 돌고 있답니다 만나러 가는데 125cc하고 바이크 탄지가 바이크 타본지 한참 돼가지고 저는 후갈대로 가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서 빨리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물이 많네요. 잘 타는데 뭐. 잘 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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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뭔 소리야 이건 뭔 소리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유, 잘 타. 아유, 잘 타. 와, 이거 봐. 이런 거 돌아나가는 거 보면 초보가 어떻게 저렇게 돌아나가. 아유, 잘 타네. 아유, 잘 타네. 아, 진짜. 아유, 잘 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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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. 아유, 잘 타. 아유, 기름 근처도 안 갔어. 아유, 잘 타. 아유, 잘 타. 아유, 잘 타. 아유.